한일 갈등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부분 김환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한일 갈등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주식 시장만큼 예민하게 출렁이진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전문가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을 화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경기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면 사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하나의 대책인데 이러면 부동산 시장에 과열될 우려는 없습니까? 물론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현재 추산되는 천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이번 주 중에 좀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속도 조절론이 또 제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한일 갈등 때문인데요.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당정 협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최훈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집값 안정에 곧비를 죄일 방침이었는데 주택법 수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기재부가 일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김원진 기자 수고했습니다.